올 상반기 분양시장 최대호로 꼽혔던 동탄 2신도시 3차 동시분양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1, 2순위 청약에서 6개 단지 모두 미달 사태를 맞았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의 포문을 연 동탄 2신도시 3차 합동분양 결과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1, 2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 0.37대 1, 기대 이하의 참패입니다. 분양에 참여한 6개 단지 모두 대거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나마 분양가가 가장 낮았던 대우건설만 총 7개 주택형 중 3개 주택형이 마감됐습니다. 동탄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는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85제곱미터 2가구만 1순위 마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높다고 지적됐던 신안과 이지건설은 0.1대 1의 경쟁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호방건설과 대원 역시 한계타임만 마감됐습니다. 견본주택 방문객만 4만 명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밖의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책 불확실성이 수요자의 매수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두드러진 그런 상태의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분양시장은 강온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1, 2차 합동 분양 결과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진 동탄 2신도시. 업체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 청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